루루, 항문낭 나와라, 항문낭 나와라. 꼬똥꼬똥꼬똥꼬똥 루루, 항문낭 나와라, 항문낭 나와라. 나 왔어! 어떡해! 바로 이거야! 오늘은 야옹이 항문낭 관리하는 날! 고양이들 중에도 항문낭 관리를 따로 해줘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. 그래서 주기적으로 똥꼬 근처에서 항문낭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항문낭은 이렇게 우리 아기가 딱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, 뒷다리를 탁 모아서 잡고 이렇게 들은 다음에 엉덩이, 엉덩이 항문낭 나와라, 항문낭 나와라. 이렇게 이렇게 쓸어주면 여기서 항문낭이 뾱 하고 나오는데 우리 디디는 안 나오네. 안 나오면 털 잘라야지. 우리 디디, 항문낭 안 나와. 아아, 털 잘라. 아우, 좋다! 우리 디디 끝났으니까 2번, 3번 다 맞춰서 기다리고 있어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문낭 자세! 꼬랑지 내리고! 발 잡고! 항문낭 나와라, 항문낭 나와라. 나왔어! 어떡해! 헉! 어떻게 엄마의 별이 코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코코 묻었어, 어떡해! 잠깐만! 휴지! 휴지! 어떡하지? 털에 묻어서 잘 안 떨어지는데? 털을 잘라버려야겠다. 미안해, 엄마가 미안해. 준비성을 차지하지 못해서 미안해? 잠깐만! 안돼! 됐다, 됐다, 됐다. Laughing 제일 많이 나오는 놈이 제일 하기 싫어하며 어떡해? 똥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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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ो 똥ы 똥O 응, 오늘은 깨끗하지. 왜? 똥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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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urns 켜 continu고 마무리 할게. 카메라에 똥꼬루야. 루루, 할아버! 루루 이리 오세요. 루루, 엉덩이 청소해요. 루루, 이리 오세요. 어, 그래 이리와. 있자! 루루 이리와! 루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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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루! 이렇게 해서! 뭔데? 그 꼬리는! 슉! 야미, 야미! 야미! 됐어! 루루, 루루, 루루! 루루, 루루는 안 나오는데? 깨끗한데? 루루, 루루, 그럼 똥꼬 깨끗한 것만 볼게! 이리와봐, 똥꼬 보여주세요! 으응! 아니야! 루루 혼자서 할 수 있어! 어... 굳이 안 해도 돼요? 그냥 여기 털이나 뽑자. 야... 엄청나다, 고양아. 배 똥도 엄청난 고양이야. 대단한데? 이거 봐. 똥 혼자 할 수 있어? 아이, 좋아. 어어... 똥... 한 번낭 나와서 더럽잖아. 글자, 몰랐네. 나왔잖아. 됐어. 너 혼자 할 수 있어. 그루밍 마저 하고. 루루, 루루, 루루! 도둑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? 다 보여. 엄청 잘 보인다. 도둑, 너도 간식 먹고 싶어서 나왔어? 응! 에어 간식! 이리 와봐, 가자. 가만히 있어. 머리 여기다가, 거들랑이에다 머리에 딱 꽂고. 우리 아기 고양이는 똥꼬 볼 수는 없어? 귀엽다. 우리 아기 고양이는 똥꼬 볼 수는 없어? 귀엽다. 요즘 고양이, 항문 낭 있어? 요즘 고양이는 항문 낭 없는 것 같으니까, 엄마가 짜증나. 아이, 예쁘다. 루루, 넌 왜 거기서 똥꼬... 어, 아까 엄마가 휴지로 닦아서 그냥 그랬어, 기분이. 츄츄, 이제 가. 깨끗한 거 또 꽂아봐. 좀 더 깎아줄까? 오, 세상에. 그새 무슨 얼룩이야. 야옹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오오, 저 옆으로 도망간다. 어, 여기 있다. 좋은 똥꼬 괴물이다! 이게 뭐야? 누가 눈을 그렇게 뜨래? 누나... 자 진짜 무섭다니깐...! reasonable